자, 점심 먹으러 갑시다! 어? 저 선약 있는데? 무슨 선약? 샐러드 먹으려고요 아휴, 풀 되게 먹고 돼?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와! 맛있는 건 개뿔, 그나마나 순대 케이기지 걷기도 힘든데... 또 지들끼리 먼저 가네 이럴 거면 니네끼리 가! 샌들도 벗어야 돼? 짜증나 어, 앉아, 앉아, 앉아 야, 순대국은 말이야 그냥 맛없어 맛있게 만들어 줄게 뭐야, 진짜 싫어 어우, 좋네 여름에 가지가지 하십니다 골수거리 최고야 또 시장이다 어디 전쟁 났냐? 야, 대장에는 순대국이 최고야 전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어? 김주인, 다 먹은 거야? 많이 남았네? 어, 맛있는데 먹어봐, 이거 맛있어 그럼 먹을 시간을 주던가 대박 벌써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내가 다신 같이 먹나봐라 간식이 니들 살린 거야 간식이 니들 살린 거야 김주인, 이거 어디서 샀어? 되게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는데 내 간식! 왜 이 또라인, 죽이들 그만둔 진상들아 이게 뭐지?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